안녕하십니까 조사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중복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복세무조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당초 조사가 있으면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조사세목업과 세목이 동일하고 조사기간이 동일하면 거의 재조사다. 원칙이 재조사다 이거예요. 원칙이.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했어요. 세무조사 도중에 가령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 이렇게 빼놨어요. 가령 이제 주식변동이다. 주식변동이다 하면은 주식변동조사 빼놓고 나머지 것만 딱 했단 말입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사람 이렇게 보고 나서 괘씸하다 하면은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이거 다시 조사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주식변동조사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야 별개 세목이잖아. 아니 틀리잖아. 그때는 이거 네모 세모 동그라미모 했는데 별표 안 했잖아. 지금은 이렇게 별표 하는데 봐라. 뭐가 동일하냐. 뭐가 동일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오해로 많았습니다. 오해로 많고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맞네. 이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고 여기는 별표니까 별개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뭐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네. 그러니까 중복세모 조사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이 판사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세 번만 집중적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맞네 맞네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형식에. 우리가 과세를 할 때는 형식과 실질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실질과세로 해요. 과세할 때는. 편리할 때는 실질이고 판단할 때는 형식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리하면 형식이고 자기들은 과세할 때는 실질이고. 그리고 이 실질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법적 실질도 아니고 경제적인 실질이다. 경제적인 실질이라는 거는 근데 입헌주의 조세법률주의가 왜 나왔냐면은 그냥 너가 돈 벌었지. 너 저 사람이랑 다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돈으로만 이렇게 뭐든지 생각하니까 아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법도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실질만 따져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해서 조세법률주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은 법에다 넣어놓고 해라. 뭐 부당행위라든지 뭐든지 저가양수든지 뭐든지. 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무조건 과세 조사해서 과세하지 말고 법에다 넣어라. 장난치겠다고 의심을 하지 말고 그거를 근거를 대라 이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에 따라서 보면은 중복세무조사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아니구나. 형식을 가장한 실질이 중복세무조사다 이거예요. 그때 하려면 이거 다 하지. 왜 이것만 빼트려 놓고 지금 와가지고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납세자를 길들여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납세자는 그럼 항상 불안에 떨잖아요. 우리가 과세제척기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률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척기관이 지나보다 천마리를 다 볼 수 있으면 천마리를 다 보던지 그런데 여기서 한 마리 남겨놓고 지금 와가지고 한 마리 목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이 아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어제도 상담을 하는데 아니 조사세목도 하고 조사기관도 같은데 우리가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제조사 해가지고 막바로 고발을 했다 이거예요. 제조사도 일반 재무조사 일반으로 갔다가 같은 날 범칙조사 해버리고 범칙조사로 했다가 나중에 고발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이때 당시 자료란 말입니다. 중복세무조사예요. 그리고 감사 차원에서 자기들이 현지 확인 가는 거 있잖아요. 현지 확인. 현지 확인. 감사 차원에서 하도 이게 장난들을 친 것 같다 의심을 하고 감사 자체에서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사업장 나가가지고 현지 확인 질문 검사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이것 좀 줘보세요. 이것 좀 줘보세요. 그때 왔을 때 어떤 거였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 자체가 조사다 이거예요. 조사 그러니까 출장조사 이런 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왔어 이거 세무조사 아니야 이랬는데 이거는 전부 다가 조사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오면은 국세청에서 편지 봉투 하나만 국세청 그 마크 새긴 편지 봉투만 하나만 와도 가슴이 들컥들컥 하는데 형식을 가정한 그 실질 그거를 중요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이 조사하면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으로 못 도망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점 막고 있다 이거죠. 그거는 아주 이제 다행이죠. 납수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자료를 가가지고 감사 지적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시 일반 조사했다가 범칙 조사 막 바로 막 동일한 날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점점점점 법리 중심으로 이렇게 더 돌아가고 있는데 더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또 말을 하겠죠. 이 질서범이니까 뭐를 이렇게 범칙 안 해도 된다. 고발 자료가 있어가지고 고발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복세무조사가 있는 경우는 10명의 도둑놈이 있어도 도둑이 있어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당초 할 때 해야지.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봐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들켰어. 들키니까 내가 야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나가는 건 그 자체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조사 권력을 그때 한 번 쓸 수 있었을 때 해야지 또 와가지고 또 쓰고 있다. 그건 안 된다. 이미 실기해버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만회가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 당초 자료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게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 이랬던 기존의 자료 가지고는 안 되고 재소사 당시에 이때 이제 별개의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별개의 자료는 아주 맹백해야 된다. 맹백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 맹백이 뭐냐. 이거는 이제 좀 사건이 깊어지니까 또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전에. 나중에 재소사 도중에 생긴, 이때 생긴 자료라든지 나중에 후에 이렇게 생긴 자료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 기존의 자료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의 별개의 자료가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이 당시에. 이런 게 이제 중복 세무조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해놓는 이유는 어제도 이렇게 제가 동영상 올렸지만 우리나라 모든 비리, 국세 비리가 세무조사에서 나온다. 세무조사. 세무 어제도 이렇게 보지만은 그 갑이라는 사람과 갑의 회사와 이 갑과 관련된 모든 상대방들, 회사들 회사들을 다 털어가지고 조사했단 말이에요. 당초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4,600만 원밖에 과세 못 했다요. 그런데 이거는 국세청 서위관 자기가 이거를 121억 정도 탈세 혐의가 있다. 탈세 제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내연량한테 줘가지고 제보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접수받아가지고 자기가 야야 이거 세무조사해 세무조사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탈탈 털어도 4,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조사하는 조사팀장이 아이고 뭐 좀 합이 좀 왔지 왜 그래 막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무조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버티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성질 나잖아요. 이 자식들이 완전히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청부소사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나고 버티니까 그럼 탈탈만 해봐. 그러니까 탈탈만 하니까 4,600만 원이 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이거를 합의를 했다면 과세 이거 가지고 얼마를 조정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버티면 4,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불복해 버리니까 이거 4,6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121억짜리가 121억으로 과세 나온다고 해놓고 영혼이 된 거예요.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불복하려고? 나 불복하겠다. 너가 과세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영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러면 121억이나 때린데 그러면 옆에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 121억인데 내가 중간에 팔이 나가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럼 뭘로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거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품. 거품을 이렇게 부풀려서 그 사이에서 거품을 얼마만큼 거품을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빼주느냐 이만큼 빼주느냐 아니면 이만큼 빼주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건 사무장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영업사무장들, 보따리 사무장들 그런 사람들이 조사대리를 실제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세무조사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증인신문을 했어요. 세무대리인 실명화제도 아느냐 모르는데요. 조사국 공무원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2004년에 이루어진 제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의 제1쨍점이 되는 거예요. 감사 쟁점이 뭐든지 그것부터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대리하는 거를 그들이 용인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먹...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 먹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대리인도 아닌데 세무사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불복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대리하고 있고 불복대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밥도 못 얻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대리와 실명 제도가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는 불복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대리까지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무조사하는 조사공무원이 그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거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세정현실 밖에 국세청하고 국세청 밖에 하고 애기가 생존권 영역이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쪽은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맞물려서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관행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 부분은 아직도 까도 까도 양파 껍질이다. 그러니까 그냥 꿀릴 거 없으면 버텨라 이거예요. 꿀릴 거 없으면. 그런데 꿀릴 게 있는 사람이 버티던 건 이제 혼쭐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항시 129 뭐가 내가 이렇게 당할 거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보면은 불복하겠다. 나는 그러니까 당신이 과세할 만큼 하고 나는 불복할 만큼 하고 이렇게 하겠다. 억울하게만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그게 이제 딜레마죠. 조사당하는 사람이 그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확인서 적고 뭐 해버리고 사인하라니까 사인해버리고 그러면 기회가 없어져 버리면 영혼으로 만들 기회가 없어진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세무조사의 맹점이죠. 딜레마고. 애기서 이제 고민하고 애기서 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숟가락 얹혀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고 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존권 영역에서 막 점철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아기들은 아기 다툼 하는 거고 거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제주 부리는 사람은 제주 부리고 용 빼는 제주 있는 사람들은 용 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세상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돈 벌만의 옷이 되고 살고 그러니까 이런 세무역력에서는 의외로 옷이 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아직까지도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항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